나중에 우리 딸 짝은 어떤 사람일까? 음... 나는 힘 있고 돈 많고 날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어 난 우리 상희가 상희를 누구보다 사랑해줄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건 당연한 거고 그렇게 당연한 게 가장 어려운 거야 그럼 아빤 엄마를 더 사랑한 게 아니었구나 어... 엄마가 아빠를 더 많이 사랑했어 아빠한테는 지켜야 할 게 훨씬 많았으니까 난 날 지켜줄 남자면 돼 나만 지켜줄 남자 나도 바보처럼 엄마처럼 살지 않으려고 했는데 바보같이 나도 사랑 때문에 이렇게 됐어, 엄마 나 두 번 다시 사람 믿지 않을 거야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난 이렇게 만든 사람 절대 용서 않고 앞만 보고 달릴 거야 비븐